자, 이제 신랑 신부는 내빈 여러분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사랑의 서약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학입 여러분 앞에서 맹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서약은 우리 신랑 그리고 신부님께서 진심을 담아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. 소중한 당신을 아내로 맞으며 서약합니다. 소중한 당신을 남편으로 맞으며 서약합니다. 평생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.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겠습니다. 2022년 4월 3일 신랑 박주홍 신부 구다연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두 사람의 사랑의 증표인 예물 교환이 있겠습니다. 먼저 감사드립니다. 요. 감사합니다.